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피아트 500 1.4 라운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4년 6월에 등록해주신 2013년형입니다 주행거리 6만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의 비의변 차량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보시면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은은한 펄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이어서 범퍼 볼게요 범퍼 쪽도 역시나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네 휠 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마쳤습니다 신품 8mm 기준 6.33mm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네 깨끗하고요 옆면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네 깔끔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네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마쳤습니다 신품 8mm 기준 6.93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있네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아주 깔끔하고요 이열 폴딩하셔서 넓게 쓰셔도 좋을 것 같네요 도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면 볼게요 문커 없고요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네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살짝 생활기스 있는데요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림 끝 쪽에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네 내부 탑승했고요 먼저 이열 공간 보시면은 네 가죽 시트 손상 없이 깔끔합니다 앞쪽 계기판 보실게요 주행거리 66,80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네 썸루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네 앞쪽 보시면은 ECM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잘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볼게요 스포츠 모드도 조작 가능하시네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문 네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은 네 공간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상류정호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뒷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하서 또 살펴보는데요 미션 쪽 누유 보이지 않는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옆쪽 보시면 엔진 쪽도 깔끔하네요 이어서 타이어 쪽 볼게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다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피아트 500 1.4 라운지 모델 만나봤는데요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였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호 수업을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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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